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요즘 삼성과의 삼자매에 대한 얘기가 재계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시대의 이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 낯익은 인물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미망인인 홍라희 여사와 그이 둘째 딸인 이소연 삼성불산 사장이 비옷을 입고 개회식을 참관하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도화 언론에 난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시선이 집중된 이는 바로 이소연 사장입니다. 이소연 사장은 지난 4월 삼성불산 사장으로 화려하게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많은 궁금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소연 사장이 경영복귀를 놓고 재계에선 여러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소연 사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하는 이유도 그런 저간이 사장이 있어서서입니다. 이소연 사장은 1973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 사이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오빠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며 언니가 호텔실라 이부진 사장입니다. 그녀는 재벌 자재들이 코스라고 하는 경기초등학교와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로 유학해 패션 디자인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들인 준용씨가 졸업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학교입니다. 여기서 패션을 공부한 그는 2002년 제1모직 패션연구소 부장으로 경영에 합류합니다. 여느 재벌가 3, 4세들과 같은 경영인 코스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010년 제1모직 패션부문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 제1기획 경영전략부문장, 삼성물산패션부문경영기획담당 사장, 삼성물산패션부문장 등을 거치며 그룹 패션사업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이세연 사장이 화려하게 경영을 쌓을 때 그룹 측은 그녀의 사업가적 기질과 패션감각 등을 홍보하며 오너 경영인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홍보 등에도 실적은 신통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제조, 유통, 일괄형 브랜드인 에이세컨즈가 대표적으로 에이세컨즈는 8초만에 고객이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뜻이 담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출범 당시부터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해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8과 빨강색을 사용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 대양마로 키우려는 야심작이었습니다. 이세현 사장이 직접 챙겼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해외 SPA 브랜드와 차별화에 실패하며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2014년 560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영업손실 89억 원으로 돌아섰고 매출도 전년 대비 1천억 원 이상 줄었는가 하면 2016년에는 영업손실 452억 원을 내며 적자폭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야심잡으로 펼쳤던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사장이 실패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신사복 규지 제1무직을 캐주얼과 여성복으로 확대했는가 하면 내수시장을 벗어나 중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 기반을 다진 것은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경영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을 겪던 2016년 4월 이후 이서연 사장은 언론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이 처음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은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가전전시회에서입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우리 딸들 좀 광고하겠다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당시 제1무직 제1기획 기획 담당 전무이었던 이서연 사장이 손을 잡고 나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제1무직과 제1기획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오너 경영인으로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이사장은 삼성물산 패션부부 사장에 선임된 뒤 대회의 행보를 활발히 하며 매스컴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2015년 12월 사내방송에 직접 출연했는가 하면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다 2016년 4월 호텔신라에서 열린 컨테나스트 럭셔리 컨퍼런스를 끝으로 거의 대회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삼성물산 패션부부니 실적 부진과 이건희 회장 와병 이재용 회장 순환 등이 동시에 일어난 시기도 합니다. 이사연 사장의 경영일선 퇴증과 함께 그이 남편인 김재열 현 IOC 의원이 활동도 스포츠 분야로 한정돼 노출됐습니다. 김재열 사장은 1968년생으로 이재용 회장과 동갑으로 서울 청은중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를 창간한 인촌 김성수 선생이 증손자로 유명한 김위원은 미국 웨슬리연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도로 2000년 이재용 사장이 오빠인 이재용 회장이 소개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위원도 한때 제1기획으로 입사 상무 부사장 사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스포츠 부부를 맡아 두각을 나타냈고 빙상연맨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장인인 이건희 회장이 맡고 있던 IOC원을 맡아 스포츠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사장 역시 2015년 이후부터 기업 경영인이라기보다 스포츠 대회 활동에 점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두 부부가 일선 경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시기에도 언니인 이부진 호텔 신랑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점렴해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사장이 리웅 미술관 운영위원장과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갖고 있었지만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있던 그녀가 지난 4월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화려하게 경영일선에 복귀하자 모두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패션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업 부분이 전략기획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5년 만에 일선에 복귀하며 업무 영역을 넓힌 셈입니다. 삼성물산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패션 부분 외에 건설, 상사, 리조트, 급식, 식자재, 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룹 지지 회사로서 그룹 내에서도 막강한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위상과 이사장의 역할이 막강하다 보니 언론에서의 해석은 조금씩 다른 양수를 풍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이사연 사장이 삼성물산 사장이라는 직책을 들고 컴백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삼성물산이 브랜드 재고와 미래 준비를 위해 이사연 사장이 강력한 오너십이 필요했다는 진단, 그룹 측도 삼성물산 패션 부분 사장과 제1기획 전략 담당 사장을 맡았던 업무 경험을 살려 이 부분에서 능력을 발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 부문은 나름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귀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이탈리아 밀라노를 택한 것도 그러한 일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밀라노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2005년 주요 사장단을 소집해 애니콜을 제외하고 삼성이 디자인 경영력은 1.5류라며 디자인 혁신을 선언한 장소로 삼성이 디자인 경영 전략이 상징적인 장소라는 점입니다. 이사장이 앞으로 그립을 강하게 잡고 삼성물산의 혁신을 불러리 일으키겠다는 상징적인 행보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핵심 사업들이 정상화됐다는 점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 패션 부분의 실적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5조 510억 원을 기록하며 연속 2조 클럽을 달성했고 영업이익 역시 194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이사장이 야심작으로 시작했던 SPA 브랜드 A세컨즈가 론칭 10년 만인 지난 2022년 첫 흑자를 내는 등 실적이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대회 여건이 이사장이 경영 복귀를 해도 될 시점으로 판단했고 이사장은 실행에 옮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그룹 안파기 설명에도 재계의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이사연 사장이 일선 복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빠와 언니인 이재용, 이부진 두 남매는 경영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본인이 역할은 너무 미미하지 않았냐 하는 해석입니다. 자칫하다가 나중에 후계그림이나 그룹 분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계의 일부 인사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 사세에게는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물론 당시 이 회장이 발언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는 인사는 많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선언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역량은 미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용 회장이 다음 오너 경영인으로 막내 여동생인 이서연 사장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겠냐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1968년생인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20년 동안은 경영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다음 후계자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서연 사장이 삼성물산 사장 복귀는 이래저래 많은 뒷말이 나올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이 경영능력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 그의 복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삼성과 삼남매이 보이지 않은 신경전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